고구마 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프로 고구마 오늘의 브로울러는 로사 오늘의 이벤트는 녹아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바일리가 다가오고 홀트가 공격을 했지만 장애물을 피해서 데미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운데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고 스쿨 속에서 바일리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가 가운데 스쿨 속에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상대 남은 브로울러는 콜트 한 명입니다 남은 시간 30초 녹아웃 승리 첫 번째 라운드 승리하고 바로 2라운드 시작합니다 2위 팀 콜트의 특수 공격으로 상대팀 콜트가 바로 사망을 합니다 상대팀 발리가 사망을 하고 상대팀 푸코가 혼자 남았습니다 녹아웃 승리 두 번째 라운드 승리로 꼭 나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